안녕하세요. 토리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매콤한 요리, 만두, 딤섬, 뼈, 뼈 먼저 뼈 Cer忌 뭐가있 gameplayή 매콤한 음료가 가장 selecting 라멘 싱싱한 라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It's amazing 와우 하.. 하아 음 음 와우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얼쓰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매콤하네요 매콤하고 이것은 멘두 엄청 매콤해요 음~~ 너무 맛있다 마지막 멘두 마지막 멘두 쫄깃쫄깃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와 오늘 저는 매운 떡볶이 먹었을 때 만두 먹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주 좋은 콜라보레이션이예요 제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